1.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세요? 6시에 일어나요. 그렇게 일찍이요? 회사에 일찍 출근해야 해요? 아니요. 출근 시간은 9시인데 오전 7시부터 8시 반까지 학원에서 컴퓨터를 배우거든요. 다시 들으십시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세요? 6시에 일어나요. 그렇게 일찍이요? 회사에 일찍 출근해야 해요? 아니요. 출근 시간은 9시인데 오전 7시부터 8시 반까지 학원에서 컴퓨터를 배우거든요. 아저씨, 극장 앞에 차를 세워도 돼요? 아니요. 극장 앞에는 주차하면 안 돼요. 주차장은 지하에 있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면 요금을 내야 해요? 아니요. 안 내도 돼요. 다시 들으십시오. 아저씨, 극장 앞에 차를 세워도 돼요? 아니요. 극장 앞에는 주차하면 안 돼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면 요금을 내야 해요? 아니요. 안 내도 돼요. 한국 드라마 대장금에서 나온 노래를 듣고 있어요. 참 좋지요? 네. 노래가 드라마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노래가 드라마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4번 한국에서 무슨 일 하세요? 장갑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해요. 한국에서 무슨 일 하세요? 그 공장에는 직원이 모두 몇 명 있어요? 네 명 있어요. 세 명은 외국 사람이고 한 명은 한국 사람이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한국에서 무슨 일 하세요? 한국에서 무슨 일 하세요? 장갑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해요. 그 공장에는 직원이 모두 몇 명 있어요? 네 명 있어요. 세 명은 외국 사람이고 한 명은 한국 사람이에요. 5번 실례합니다. 공중 전화가 어디 있습니까? 이 건물 안에는 없어요. 이 건물 안에는 없어요. 건물 밖으로 나가도 근처에는 공중 전화가 없을 거예요. 이 건물 안에는 없어요. 제 휴대 전화를 빌려 드릴까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6번 리키 씨는 어디에서 살아요? 공장 기숙사에서 살고 있어요. 일하는 곳이 가까워서 편리하겠네요. 기숙사는 어때요?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곳도 있고, 휴게실도 따로 있어서 참 좋아요. 그런데 방이 좀 좁아요. 세 사람이 같이 쓰고 있거든요. 다시 들으십시오. 리키 씨는 어디에서 살아요? 공장 기숙사에서 살고 있어요. 일하는 곳이 가까워서 편리하겠네요. 기숙사는 어때요?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곳도 있고, 휴게실도 따로 있어서 참 좋아요. 그런데 방이 좀 좁아요. 세 사람이 같이 쓰고 있거든요. 7번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지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이영수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여기 명함에 제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연락하실 일이 있으시면 이쪽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지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이영수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여기 명함에 제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연락하실 일이 있으시면 이쪽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8번 이번 주말에는 집을 알아보러 가야 해요. 왜요? 이사하려고요? 네. 지금 사는 집에 계약 기간이 끝나서요. 1년 더 살 수 없어요? 1년 더 살 수 있지만 월세가 많이 올라서 싼 집을 알아보려고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번 주말에는 집을 알아보러 가야 해요. 이번 주말에는 집을 알아보러 가야 해요. 왜요? 이사하려고요? 네. 지금 사는 집에 계약 기간이 끝나서요. 1년 더 살 수 없어요? 1년 더 살 수 있지만 월세가 많이 올라서 싼 집을 알아보려고요. 9번 어? 내 휴대전화가 어디 있지? 가방 안에 없어요? 네. 없어요. 주머니에도 없고. 아까 식당에서 밥을 먹고 놓고 온 것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먼저 사무실에 들어가세요. 저는 식당에 가볼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어? 내 휴대전화가 어디 있지? 가방 안에 없어요? 네. 없어요. 주머니에도 없고. 아까 식당에서 밥을 먹고 놓고 온 것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먼저 사무실에 들어가세요. 저는 식당에 가볼게요. 10번 이게 무슨 사진이에요? 같이 일하는 동료들하고 찍은 사진이에요. 남자 직원보다 여자 직원이 더 많네요. 네. 여자 직원은 5명이고, 남자 직원은 3명밖에 없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게 무슨 사진이에요? 같이 일하는 동료들하고 찍은 사진이에요. 남자 직원보다 여자 직원이 더 많네요. 네. 여자 직원은 5명이고, 남자 직원은 3명밖에 없어요. 11번 매일 7시에 저녁을 같이 먹어요. 그 시간에는 텔레비전을 봐야 해요. 한국 드라마를 하거든요. 몇 시에 하는데요?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해요.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해요. 그럼 9시에 만납시다. 네. 그래요. 다시 들으십시오. 내일 7시까지 해요. 내일 7시에 저녁을 같이 먹어요. 그 시간에는 텔레비전을 봐야 해요. 한국 드라마를 하거든요. 몇 시에 하는데요?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해요.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해요. 그럼 9시에 만납시다. 네. 그래요. 배가 고픈데 뭐 먹을 것 좀 있어요? 네. 빵도 있고 김밥도 있는데요. 배가 고픈데요. 배가 고픈데 뭐 먹을 것 좀 있어요? 네. 빵도 있고 김밥도 있는데요. 그럼 김밥을 먹어야겠군요. 김밥 좀 주세요. 13번 내일 어디에서 만날까요? 극장 매표소 앞에서 만나는 게 어때요? 매표소 앞은 표를 사려는 사람들 때문에 복잡할 거예요. 극장 옆에 서점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만나요. 그래요. 그럼 거기서 두 시에 봐요. 다시 들으십시오. 내일 어디에서 만날까요? 극장 매표소 앞에서 만나는 게 어때요? 매표소 앞은 표를 사려는 사람들 때문에 복잡할 거예요. 극장 옆에 서점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만나요. 그래요. 그럼 거기서 두 시에 봐요. 14번 칸보디아의 여행인 여행 간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저는 내년에 캄보디아로 돌아가요. 놀러 오시면 제가 안내할게요. 꼭 오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캄보디아에 여행 간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저는 내년에 캄보디아로 돌아가요. 놀러 오시면 제가 안내할게요. 꼭 오세요. 15번 내일 오전에 같이 운동하러 갈래요? 내일은 회사에 가야 해요. 내일은 토요일인데 토요일에 쉬지 않아요? 보통 토요일에는 쉬지만 이번 주에는 일이 많아서요. 오후 1시까지 일을 해야 해요. 그래요. 그럼 내일 오후에 만날까요? 네, 그래요. 다시 들으십시오. 내일 오전에 같이 운동하러 갈래요? 내일은 회사에 가야 해요. 내일은 토요일인데 토요일에 쉬지 않아요? 보통 토요일에는 쉬지만 이번 주에는 일이 많아서요. 오후 1시까지 일을 해야 해요. 그래요. 그럼 내일 오후에 만날까요? 네, 그래요. 2분이 느끼심나요? него 하나의 교육은 매축현씨, 새끼소 남 larg기에 전시한 시간, 골반에 오십시오. 이번 주에는 puntos을 Milit ylon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